제24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조지호 신임 청장은 앞으로 모든 활동과 정책은 국민에게 지향점을 두겠다며 저 자신부터 행동과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취임식에서 안전한 일상을 지켜달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악성, 사기, 마약, 도박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양성해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